자, 118번째 시간입니다. 화장품 성능인데요. 저희가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성능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점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걸 사죠. 나는 그걸 사요. 저는 그냥 가서 추천해주세요 하고 그냥 그걸 사. 괜찮겠죠? 하면서 사요. 믿어야지. 그리고 뭐 거짓말하겠어. 제일 잘나가는 거. 안 팔리는 걸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 그러지 말아줘. 믿고 살아. 네. 뭐 그런 표현만 좀 배워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능성 화장품 그런 건 많이 배웠는데요. 많이 봤는데. 뭐 주름 개선제. 그렇죠? 주름 개선제. 이런 거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주름은요. wrinkles 이렇게 보시면 돼요. wrink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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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개선하다 그러면요. 개선하다. improve. improve. 들어봤죠? 향상시키다. 그래서 improve wrinkles 그러면 주름 개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improve wrinkles. 그러면 이거 주름 개선해주나요? 이건 제일 중요해. 이건 관심 있어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름은. 저는 아직 괜찮아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지. 이거는. 왜 화내세요? 아니 화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름을 개선하다. 이거 주름 개선해주나요? 뭐 improve wrinkles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주름 개선하는 거에 효능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does it이라는 문장 유형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이니까. 자 does it help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도와주나요? 그렇죠? does it help.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네. 그렇죠? 너무 그러면 좀 너무. 그렇죠? 너무 기능을 좀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주름을 개선하면 그건 날개도 진듯 팔리죠. 그냥 무조건 주름만 개선하면. 네. 그러니까 does it help 이걸 좀 넣어주는 게 좀 중요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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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봐야죠. does it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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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동사는 정말 제일 특이한 이상한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많이 봤지만 그냥 투부 정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 나오고 막 그래. 네. does it help improve wrinkles? 이렇게 하면 돼. 음. 주름 개선해주나요? 이런 뜻이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뜻이야. does it help improve wrink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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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does it improve wrinkles?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약간 너무 약 같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does it help improve wrinkles? does it help improve wrinkles? 보톡스죠. 그거는. 그렇죠. 보톡스는. does it improve wrinkles?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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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가서 보톡스. 맞죠? 맞는 사람도 있어. 아 그런가요? 한국에 뭐 많이 하러 오시잖아. 어. 그거 정말 많이 하러 오셨어요. 어.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그 외국 분들이. 네.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주름을 개선하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이런 표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이제 여름에 특히 그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물에 들어갔을 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수가 중요합니다. 요즘 아주 잘 되던데요? 아 그래? 그런 걸 쓰는구나 너는. 아 저는 안 쓰고 쓰는 걸 보죠. 그래? 그래서 그 물에 빠졌다가 나와도 그대로. 네. 신기해요. 어떻게. 성능들이 좋습니다. 방수라고 하면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 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워터프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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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방수라는 뜻이에요. 방수. 아 워터프루프가 그거군요. 이거군요. 워터프루프 어디서 봤어? 그 막 인텔 광고 같은 거 나올 때 워터프루프 화장품. 그래. 그거예요. 워터프루프 그러면 방수라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마스카라. 마스카라. 마스카라 까만 거. 그렇죠. 그렇죠. 영화 보면 비오면 막 옛날에는 까먹게 되잖아. 코미디 영화 보면 막 그렇게 까먹게 되잖아. 이제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 치 흔들림도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유지를 해줘야죠. 여성분들은. 그래서 마스카라. 영어로요. 마스카라.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마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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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마스카라는 방수인가요? 해볼게요. Is this mascara waterproof? Is this mascara waterproof? 이거는 여러 여성분들이 뭐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분한테. Is this mascara water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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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마스카라는. 이 마스카라는 방수인가요? 네. 화장품은 나한테 좀 낯설다. 사실. 용어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 쓰시는 게 힘들어요. 아니 아니. 책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거의 안 쓰니까. 저도 좀 낯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향수 같은 경우. 이 향수도 우리가 사잖아. 그렇죠. 화장품에서. 그러니까 뭐 향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세다. 향수가 너무 진하다. 스트롱하다. 스트롱이라는.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표현 하나 해볼게요. 향이 너무 진한데요. the scent is too strong. the scent is too strong. 향은 sc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또 세다 그러면 strong 표현. 향이 너무 진해요. the scent is too strong. the scent is too strong. B2 배웠죠?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the scent is too strong. the scent is too strong.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또 뭐 있나요? 커버력. 커버가 잘 되는지. 잘 먹는지. 이런 거. 커버력. 그냥 커버링 파워 이렇게 해볼까요? 커버링 파워. 어떤 게 커버력이 가장 좋나요? 어떤 게. which 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떤 게 커버력이 가장 좋나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가장 강력한 커버력을 가지고 있나요? which one has the most covering power? which one has the most covering power? 됐나요? 다시 한 번. which one has the most covering power? which one has the most covering power? 한 번 더. which one has the most covering power? which one has the most covering power?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넣냐면요. 기내 갖고 탈 수 있는. 그 화장품들은 용기에 액체가 많잖아. 그래서 아마 이게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물어봐야 돼요. 점원한테. 점원들이 잘합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죠? 기내 갖고 탈 수 있나요? can I carry it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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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 can I take it on board? can I take it on board?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됐어요? 네. 뭐 이외에도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더 디테일한 거가 쓰실 텐데 뭐 기본적인 형태 하면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 정도 표현만 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장품은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게로 다음 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